5화 된 퍼뮬로운 자동차와 같은 모토 gp 바이크 시속 350km에 달하며 2.6g 암묵을 라이드한테 주는 모토 gp 바이크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모토 스포츠 모토 gp 바이크 이러한 라이드는 당신의 오락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라인에 맡기고 있다 지금 여기 당신의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인사가 있다 당신의 제일 좋아하는 라이드를 다운로드하여 그들을 위해 세계 챔피언십에서 레이스를 할 수 있다 자신의 스코어를 그래를 시상대에 올릴 수도 있다 시청하고 축하만 하기에는 부족하다 당신의 레이스를 통한 포인트를 당신의 라이드한테 믿음을 주고 자신의 제일 좋아하는 라이드를 시상대에 오르도록 할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